테크라 한국법인 사전을 맡기기 위한 가능성입니다. 테크라는 266년도에부터 스틸 부분에 부족한 부분으로 오는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그의 엑스스틸로로 테크라는 스틸 부분에 굉장히 강한 대사로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보증차도가 되고 있는 건설비안을 저희가 수많은 현장에서 건설비안,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맞추고 있습니다. 3D 쪽에 특히 앞으로 기술이 특화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일반인들이 앞서서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기술이고 어떤 솔루션인가요? 네, 지금 3D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에 대해서는 실제 지오메트릭뿐만 아니고 모든 인테네이션이 모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인 물량 상품이라든지 공장 기계하고 자동화 붙이는 부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적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알기 쉬운 어떤 큰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건물이라든지 배 이런 걸로 얘기하시려면 어떤 기업들하고 어떤 것을 제외해서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부산에서 두레라움이라는 두 분, 그 다음에 요즘 3월 달에 지금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대문 디지털 브라자,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롯데 123점, 수많은 부분들의 프로젝트에 저희 둘이 사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